나는 뭐 먹고 싶냐면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아... 일단은 귀요미 어? 이거 먹을까? 딱이 다는 귀요미 귀요미 기기 귀요미 산다! 기다는 귀요미 귀요미 기기 귀요미 딱이 나도 귀요미 조경 조경 그 뭐 저는 너무 시끄러워요. 예예예 지랄 같다. 얼굴 치워. 아빠 이런다. 상판때기 다 뜯어버리기 전에 얼굴 치워라. 상판때기 확 마. 니 입이다 이거. 니 가죽이랑 니 뼈랑 정석이 분리시켜줄까? 니 잠자라 척까지 잡아버린다. 시키러워. 나 보쌈 시키려고 하는데 다 드실래요? 나 돈까스 먹을래. 구무라이스 앤 돈까스 도시락. 이거 시켜 먹어야겠다. 인정? 상판때기 시키러워. 사이 나 돈까스 상판때기 나 돈까스 부착 상판때기 아니 뭐 이씨 하루 종일 안오 회원에 염 왜 배달 두 가지여 그리 마음대로 결제 취소를 해. 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... 그거 안 되겠다, 이거 먹어야겠다. 간장 플러스 양념, 이거 쪽갈비 먹어야겠다. 제가 지금 쪽갈비를 시켰는데 간장 반 양념 반 쪽갈비를 시켰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한 다음에 치즈를 한 사발이 이렇게 딱 데펴가지고 놔두면 간장에다가 치즈 톡 찍어서 먹고 그다음에 양념에다가 치즈 톡 찍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겠죠? 3만원인데 반반에만 국수랑 계란찜까지 주십시오. 빨리 먹고 갈 거다, 빨리 자야 된다. 아빠한테 육즈로 먹는다. 야, 먹으라는 거야? 뭔데? 전화해라. 잠시만, 나 봐봐. 얼굴 보여야 된다. 닭이다. 먹방을 시작해볼게요. 야, 드시고 추울 거야. 이건 뭐지?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? 이렇게 다 태어져는? 하루에 떨어진 거 주워온 비주얼인데 어... 전화해볼까요? 나 이제... 나 이제 바뀌었다. 그때... 그때 나는 아니다. 다... 다음부터 좀 제대로 받으세요.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 가게가 많이 바쁘신가요? 혹시... 어디신가요? 주문하셨어요? 아니요, 주문을 받았는데... 웬 숯덩어리가 와서요. 아...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? 여기...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에 너무 타가지고... 정말 먹지를 못하겠어요. 웬만하면 먹으려고 했는데... 저희가 주문이 한 번에 막 열 몇 개씩 갑자기 들어와서 빨리 굽는다고 불 좀 세게 하자고 그래서 한 거 같은데 저희가 바로 빨리 비눈 바로 구워서 보내드릴게요. 아..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, 고객님. 네... 죄송합니다. 네... 자기들도 인정하네. 엄청 태운 거를. 인정? 어, 인정. 아, 나 수우키 나 수워, 엄마야. 미친 게 아닙니다. 아, 딱!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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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. 이빨, 이빨, 이빨. 이빨, 이빨, 이빨. 이빨, 이빨, 이빨. 아, 빨리, 이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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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. 아, 빨리, 이빨, 이빨, 이빨. 아, 진짜 웃겨네. 오늘 밥 하나 먹기 힘드네. 근데, 두껍뎅이란 거에 나가는 게 다. 그래서 바로 바꿔준대. 아니,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초부터 있는 거 안 보내야지. 근데 너무,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다던데? 아니, 바빠도 그렇지. 이건 아니잖아. 아, 이거 어디 뭐 청완축구 하는 거잖아, 이거. 독약을 보냈다, 독약을. 저걸로 리뷰 쓰면 안 돼요. 이거 리뷰 쓰라고요? 리뷰 한 번 써볼까요?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다태훈 걸 보내주시네요, 이렇게. 평점 1점으로 해서요. 앙양팡띠인데 닉네임이. 닉네임이 앙양팡띠인데요. 아무리 바쁘셔도, 믿더라도, 제대로 된 음식을 보내주셔야지. 아, 지금 리뷰 올리면 생각 없다고? 내가, 내가 내 돈 주고,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, 바꿔준다고 하기 전에 내가 전화를 안 했으면,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닌가? 아니, 근데 있잖아.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어이없는 게, 내 말은 그거야. 바꿔준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지. 근데 애초에 이런 걸 보냈으면 안 되는 거지. 안 그러냐? 내가,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, 어,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, 진짜. 아까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했을 때, 그 사람들이 바로 알고, 배달 지역이 어디세요? 라고 하면서, 저희가 바로 바꿔 드릴게요. 라고 하는 거 자체부터가, 자기들도 알고 보냈다는 뜻인데. 내가 만약에 거기서, 내가 말을 안 하고 이거를, 탄 거 다 뜯어내고 먹고 있었다? 그러면 지네들은 그냥 넘어갔을 일 아니야. 야, 봐봐, 이거네. 심했네, 진짜. 진심해. 공중해. 공중해. 아, 대표, 대표 엄마. 내가 다 할 거야. 응, 갔다 와. 귀여워. 아, 코시 한 개 들고, 좋고. 아이, 큽다. 공중해. 생각보다 다chte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